안녕하세요 상상영어 최병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the new york times thursday july 23rd 2020 u.s orders china to close its houston consulate in 72 hours 미국은 지시했다 중국에 폐쇄하라고 휴스턴 영사관을 칸슬릿 영사관 칸슬하면 영사 72시간 후에 보통 이렇게 할 때는 이제 뭐 몇 시간 내에 이렇게 하는데 여기 인을 썼죠 조금 특이한데 이건 아마 제목이라서 이렇게 짧게 쓴 것 같습니다 원래 within이 보통입니다 the united states ordered china to close its diplomatic consulate in houston within 72 hours dealing another blow to the rapidly deteriorating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미국은 지시했다 중국에 폐쇄하라고 디플메리 칸슬릿 영사관입니다 위에 칸슬릿 똑같습니다 in houston, houston에 있는 within 72 hours 이게 보통입니다 72시간 내에 뭐 그래봐야 72시간 꽉 차서 나가겠습니다마는 사실 어떤 영사관 뭐 이런 것을 폐쇄하는 데는 72시간은 3일이죠 너무 촉박한 시간이긴 한데 보통 한 1-2개월 전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뭐 72시간 내에 이렇게 폐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자 분사금이 뒤에 따라 나옵니다 dealing another blow deal a blow 하면은 이제 여기 blow는 이 타격입니다 뭐 주목으로 치는 거죠 또 한 차례 타격을 가했다 어디에 to rapidly deteriorating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그런 관계 relations relations는 보통 이제 국가간의 관계 이런 공식적인 그런 말에 쓰는 것이고 relationship 하면 이건 이제 어떤 개인간의 관계 뭐 좀 더 가까운 그런 관계를 할 때 보통 씁니다 자 양국 간의 그런 점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이 관계에 또 한 차례 타격을 가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china promptly vowed to retaliate calling the move illegal 중국은 즉시 공언했다 retaliate는 보복하답니다 상응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calling the move illegal 이러한 움직임을 불법적이라고 부르면서 다음 페이지 여기가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입니다 이 말고도 중국은 미국에 4개의 영사관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5개 했죠 이제 이게 폐쇄가 되면 4개가 남는 셈입니다 다음 페이지 the state department said the closure was made in response to repeated chinese violations of american sovereignty including massive illegal spying and influence operations 국무부는 말했다 이러한 폐쇄는 이루어졌다 in response to는 몸에 대응하여 repeated 거듭된 중국의 위반입니다 violations of american sovereignty 미국의 조건에 대한 위반 including 뭘 포함하여 massive illegal spying 대대적인 불법적인 어떤 간첩 행위 그리고 influence operations는 영향력 공작 미국에서 미국의 여론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영향력 행사 이런 겁니다 자 이런 걸 포함한 그런 미국 조건에 대한 어떤 위반 침해 거듭된 침해 여기에 대응하여 이런 폐쇄 일정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국무부가 밝혔다 the trump administration's decision an unusual and grave step was a significant escalation of its effort to tighten the range on chinese diplomats, journalists, scholars, and others in the United States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결정은 unusual 보통이 아닌 예외적인 그리고 grave 하면 중대한 심각한 중대한 조치이다 조치인데 was a significant escalation of its effort significant 현저한 상당한 escalation은 원래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점차 올라가는 겁니다 강화 그 노력의 강화였다 어떤 노력 to tighten the range on 자 이건 이제 어디에 대한 고삐를 줘야다 원래 range는 고삐입니다 바짝 통제하다는 말 자 누구를 통제합니까 Chinese diplomats, 중국 외교관들, 언론인들, scholars, 학자들, and others 기타 미국에 있는 이런 중국 사람들에 대한 그런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그런 노력의 escalation이었다 It comes amid rising tensions that were inflamed by the coronavirus pandemic but that now touch unfortunately all aspects of the relationship It 이러한 결정은 comes amid는 몸의 와중에 발생하다 rising tensions는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이런 것이 발생했다는 말 어떤 긴장입니까 that were inflamed Inflamed은 원래 불붙이다는 말인데 자 불붙은 그런 긴장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에 의해 불이 붙은 이런 그런 두 나라 간의 긴장 또 어떤 긴장입니까 여기 that도 관계대명사입니다 여기 that, that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는 touch on virtually all aspects of the relationship 이 관계의 모든 측면은 virtually는 사실상입니다 사실상 거의 모든 측면의 touch on은 이건 뭐 닿다 영향을 미치다 뭐 관련되다 이런 말입니다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이런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발생했다는 말인데 여기 relationship은 아까 relationship와는 약간 다릅니다 아까 relationship는 국가 간의 그런 공식적인 관계를 보통 말하고 relationship은 여기서 지금 그보다는 좀 더 복잡한 그런 아주 자질구레한 모든 관계를 지금 다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The restrictions have included issuing cold war-like travel rules for diplomats and requiring several Chinese state news organizations to register as diplomatic entities The restrictions, 자 제한 조치, 이러한 제한 조치에는 아까 그 뭐 외교관들 등등 해서 뭐 곱비를 재고 있다고 나왔죠 그겁니다 여기는 뭐가 포함됩니까 issuing and requiring 이 두 개의 동명사가 included의 목적입니다 이슈는 뭘 발표하다 cold war-like travel rules는 냉전시대와 같은 그런 여행 수칙입니다 냉전시대라면 미국과 소련 간의 그런 냉전시대 그 당시에 미소관에는요 외교관들이 그 상대방 나라에서 굉장히 제한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주 너무너무 제한을 많이 받았습니다 함부로 어디 다니지도 못합니다 자, for diplomat 외교관에 대한 이런 냉전시대급의 그런 이 여행 수칙 이런 것을 발표를 했고 또 requiring several Chinese state news organizations 또 뭘 요구했습니까 여러 중국 국영 뉴스 기관 뉴스매체로 하여금 등록하게 했다 diplomatic entities 이거는 이제 외교기관입니다 자, 미국에서는 언론의 자유가 굉장히 잘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언론기관으로 등록을 하면요 굉장히 활동이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이게 외교기관으로 등록이 되면은 특히 중국 외교기관으로 등록이 되면은 제한이 많습니다 뭐 언론기관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중국 언론기관은 언론이 아니다 미국에서는 이거는 정부기관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교기관으로 등록을 해라 너희들은 이제 앞으로 마음대로 활동을 못한다 이렇게 지금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이 이 제한 사항에 포함되었다는 말 The administration is also considering a travel ban for members of the Communist Party and their families 미국 행정부는 또한 고려하고 있다 travel ban 자, travel ban은 여행 금지 누구에 대한 for members of the Communist Party and their families 공산당 당원과 그들의 가족에 대한 여행 금지도 고려하고 있다 Such a move, if enacted, could affect 270 million people and it has been widely criticized as too sleeping to be practical 그러한 움직임, if enacted, 만약에 입법화된다면 의회를 통과한다면 지금 미국은 뭐 공화민주 양당할 거 없이 중국 문제에 대해서는 만장일치입니다 중국 제재 만장일치입니다 그냥 바로 통과식입니다 만약 이제 입법화된다면 could affect, 자, 여기 could는 표현의 과거하고는 거리가 멀죠 자, 여기서는 뭐뭐일 수도 있다 이런 의미로 미래 혹은 현재에 대한 그런 뭐랄까요 좀 점잖은 표현입니다 그럴 수 있다 이거보다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이 정도로 이렇게 점잖은 표현 affect,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2억 7천만 명의 사람들에게 지금 중국 공산당과 그 가족이 2억 7천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얼마입니까? 남한이 지금 5,160만, 5,200만 아직 안되죠 어떻습니까? 와, 공산당 당원만 해도 엄청나네요 그냥 와, 역시 나라가 크니까 하여튼 and it has been widely criticized 이 정도 사람이 미국에 못 오게 한다는 것은 자, 뒤에 나옵니다 근데 이런 그 움직임은 widely criticized 뭐 아주 널리 비판을 받았습니다 as more to sweeping sweeping은 뭐 빗자루를 썰어버린다는 말인데 광범위한 포괄적인 너무 포괄적이다 to be practical 현실적이 되기에는 너무 포괄적이다 이게 너무 포괄적이어서 현실성이 없다는 말이죠 이런 걸로 이렇게 널리 비판을 받아왔다는 말 자, 오늘 해설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